무지함 온 플레이 항해하는 무역선 신안선은 1323년 여름 중국 경원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국제 무역선이었어요. 그땐 어떤 날씨 속에 항해하고 있었을까요? 신안선에는 어떤 사람들이 탔고 그들의 배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스크롤하면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배에 탄 사람들과 배에 실은 물건 상자들을 클릭하면서 배에서의 생활을 짐작해 보세요. 키보드의 화살표 혹은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날씨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화창한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씨까지 바꿀 수 있어요. 시간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어슴풀의 한 새벽, 밝은 오후, 노을 지는 저녁, 어두운 밤까지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시간 슬라이더를 움직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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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슬라이더를 움직여주세요.